나 1분만 더 했으면 웃을 뻔했네요 추천 더해서 무슨 말에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첫 만남이었는데 반가웠고요 이게 저는 자신있어요 그때 항상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반가웠습니다 그러면 이켝예성의 러브수 역자 누구인 것 같아요? 저는 포미니세의 현아 신분이 아닐까 아니 근데 왜 포미니세의 현아시라고 생각하신거에요? 일단 긴 머리를 좀 가지고 계시고 긴 머리 가지고 계시고 키도 좀 저랑 비슷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L군 L씨가 평소에 포미니세의 현아씨를 나의 인사형에 따라 항상 느끼고 있었던건가요? 굳이 그런건 아니고 샵을 같은 샵을 으흠 같은 샵을 쓰고 있을텐데 근데 아직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네 아직 확실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 L군이 다른 분에 맞춰서 소원을 들어 드릴 수 있게 제가 준비한 힌트가 있는데 결정적인 힌트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힌트가 있지만 제가 도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냥 주시면 안되나요? 신인때문 그 단위라는건 없죠 신인도 아니고 오래되면 20년차도 그냥 안드립니다 본인이 갖고있는걸 모두 보여주셔야 제가 힌트를 또 드리구요 우선 슈퍼주니어로도 신인때 했던 개인경은 한 200개 우리 예성씨가 하나 보여줄 수 있는 개인경이 그런거다 웨이브 너무 정석적으로 하는 웨이브는 이제 식사갑니다 좀 빨라야되고 굉장히 빨라야되는데요 들어가는 부분만 확실하게 웨이브 2번에서 디스크 걸렸던 얘기 있어요 잘한다 이 웨이브는 잘한다 슬로우모션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참기름 유연 재경 준비는 됐나요? 제가 개인기가 하나가 있는데요 약간 모기앉은 관계로 모기신 안형미 선배님 모기신 안형미 선배님 예 예 힌트 줘 주면 안되냐? 흔특줘 주면 안되냐? 안되는데 안되는데 도망가라 이 안영미씨의 얘기로 힌트를 그냥 냅다 주실려고 하는 건 아니죠? 우리 멤버들도 도와주러 왔는데 이 분도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개인기 가능하시면 있으시죠? 있죠 있죠 그럼 이렇게 있는 분? 본인님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인피에이트에서 레이버커를 맡고 있는 분입니다 어떤 개인기인가요? 모자를 안성긴 선배님의 모자를 이투씨가 예단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카카오는 역시? 막십 첫 번째 카카오는? 다 쓰고 가라 아..이런데 제가 봤을 때 이 두식이 좀 보여야 돼요 중요한 게 없어 어..중고한 거야? 중고한 게 네..네.. 나이스 잘하네 한 2년 전만 못했어요 네..나이스 너무 잘하셨는데 좀 깊은 테이프도 어떤 티를 좀 다 보고 싶어요. 잘했다! 잘했다! 일단 개인기, 노래, 춤까지 너무 열심히 해줘서 일단 저희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엘씨가 스케치를 하는 곳에서 저희가 직접 힌트가 배달이 되겠습니다. 맞추셔서 우리 엘 분의 소원을 꼭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힘을 지켜봐주시면서 우리 화이팅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슛 빠지면 힌트 대중의 러브 추격자 인피니트 파이팅! 슈퍼주년 2등 대상의 러브 추격자 슈퍼주년 2등 대상의 러브 추격자 드디어 이제 최종 상대 조정 방법이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이끄일 때 엘 분이 이끄일 때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한번 꼬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지난번 중간 점검 시간 때 예군께서 우린각 씨랑 포니니트 현아 씨 같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도 그 마음을 편찮아요. 아니요. 일단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아 변한 것 같아요? 생각을 좀 안 해봤는데 현아 선배님은 아니신 것 같고 확실한가요? 당연합니다. 확실합니다. 정말. 정말이죠? 과연 도움이 꼬미니지 이거랑 있지? 아니 그 다른 인물일지? 아 갑자기 떨린다 진짜. 그분의 이름을 외쳐주시고요. 보랄미 누나! 보랄미 누나! 나와주세요. 자 그럼 대권을 찍고자!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자 과연? 에브레이 우러방시는? 대권을 찍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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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췄어요? 맞췄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마지막 팀이 병아리였는데요. 가장 중요한 위트였던 것 같아요. 아 그 인형이요? 네. 대권을 찍고자! 만약에 우리 누나와 사실 정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자친구는 혹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우라운과학시는 계속 생각하면서 저는 여자친구라고 생각했었어요. 여자친구라고 생각했었고 그래요? 근데 막상 만나보니까 이모님이시죠. 아 사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해야 국경도 없고 캐브젯도 필요 없고 하지만 하늘 넘을 수 없는 나일지 우리 앨범이 많았기 때문에 앨범을 좋아하는 거예요? 앨범을 좋아하는 거예요? 대비를 낳아서 삼겹살을 제대로 먹었는데 배 터지도록 먹고 배 터지도록 그게 소원입니다. 아 진짜? 왜 먹어봐요? 저희도 모르겠어요. 왜 저리 써? 왜 저리 써? 왜 저리 써? 우리 앨범은 동생이지만 우리 누나는 그동안 수고하신다고 한번 꽉 안아주세요. 괜찮을까요? 하긴 족한데 뭐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럼 우리 이거 한번 꽉 안아주세요. It's 5 o'clock in the morning Conversation go on Kiss me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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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